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국제시세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 만달러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후 만달러선을 회복하기는 했지만 가상화폐가 버블, 거품이라는 주장과 함께 다시 상승할 것이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뉴욕에서 김영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해 11월 말 이후 처음 만달러선이 붕괴됐습니다. 미국의 경제방송인 CNBC는 국제시세를 보여주는 코인데스크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전 한때 19% 급락한 9,199달러까지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시각 미국의 코인베이스 거래소에서도 연인틀 만달러선이 붕괴됐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만달러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11월 30일 이후 처음이고 지난달 최고가 19,300달러의 52% 수준입니다. CNBC는 비트코인 가치가 한때 300억 달러, 우리 돈 32조 원이 사라졌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과 중국 정부가 동시에 강력한 규제 방침을 밝히면서 연이틀 급락세가 이어진 겁니다. 이후 비트코인 시세는 반등해 만달러를 회복했지만 가상화폐 버블론이 다시 제기됐습니다. 1990년대 말 닷컴 버블 붕괴를 맞춘 전략가 제러미 그랜덤은 내재 가치가 없는 가상화폐는 역사적으로 발생했던 버블과 매우 흡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지난해 비트코인 가격의 초강세를 예상했던 또 다른 전문가는 올해 10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가격이 너무 폭락해 기술적으로 반등할 것이란 주장과 함께 더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등 단기 전망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김영수입니다.